네, 손 대수업 하는데요. 그냥 정리를 하시고요. 손이 안 벌려오는 분이 시클이 조금 왔고 이렇게 해서 손 대 왜 하다 했다니 롬게 대지받다니 무슨 운동대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? 같이 해보겠습니다. 시작 하나의 땅은 동네 대지받다니 무슨 동네 주문을 만들고 이빙이 과연 속 동대동대수 동네 위험사가 찾아오는 시계세 수는 열고 시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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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수업은 어디서 나가는 거라 영어 전용교실에서 동네 교실에서 떠바봐봐봐봐 해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짜증이 있어 요즘처럼 다 대업이 다 되어있어 저런 교실을 맡기려고 하면 본인이 일치해야 합니다 아! 저와 잊지 마시고 하여튼 가려지 아, 네 수업의 수준이 다 낮아져요 수준별 수업 맡으면 3반을 원하세요? 4반을 원하세요 저는 앞으로 평생 하반 한 번에 열일곱 명 사람이 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만 하였더라고 수업하는 방법 하반을 특수만 해서 우리 수업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열일곱 명하고 미디안인공학하고 38명하고 이런 게 이 에너지가 달라요 사실 한 번에 오셔서 집에 가면 인구 원활환이 요즘 또 한 번에 나같이 공부 잘하겠는데 또 수업이 열일곱 명하고 열일곱 명하고 하반을 빨리 가면 순막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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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를 하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 아, 대단해 그러면 수업 다 끝나고 한 4, 5시간을 하셔도 인부 중이란 체력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도 늘 하와 삶에 치진 않는데? 미쳤어? 한 번만 더 내려서 다소 산에 가서 사진 치대가 그거를 누르면 또 특히도 없어서 보충할까? 앞으로 강화에다 역하되는 거 강화에다? 체력에다가 강화에다 이제 한 명 생기로 파인의 창 되어야 되고요 뭐, 보충은 야자고 난리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 야자에다하고 보충냄기나 하면 어떻게 해요? 선생님들도 보충이 싫죠? 뭐, 하고 싶나? 돈이 되면 하고 진짜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십니까? 이걸 해야지 말씀 드려야 돼요 돈이 보충냄기나 하면 안 하셔도 화가 쓴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쿨하게 지금 이 수업 참 미쳐보이는 거에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공개 수업에다 이동해 주십니다 학포문의 수업을 칩니다 이 학포문의 수업을 칩니다 이 학포문의 수업을 칩니다 이거 학포문의 수업을 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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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신뢰가 다잖아요 아, 저 사람은 이해라 다들 학포문의 수업을 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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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